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안찍을 하다가 찍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편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맨정신에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태여 가지고 내일 드디어 2021년 수능 날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못 보겠죠 사실 이 영상은 수험생 분들보다도 수험생이 아닌 분들이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응원을 하는 게 좋겠죠? 원래는 수능 전날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보다 수능 다음날에 영상을 고생하셨다고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내일 수능 준비한 만큼만 하세요 평소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늘 실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준비해온 만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만큼만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실수 없이 내 실력 다 발휘하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타입이었어요 평소보다 잘하려고 하면 항상 실수를 하고 평소 실력만큼도 안 나오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뭘 하시든지 여러분 세컨 찬스는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재수를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온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드시고 다녀오십시오 수능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평소에 보던 친구들이 옆에 있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환경이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내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프로 배우가 무대에 서듯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잘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로 수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여지없이 펼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내일 기분 좋게 수능 끝나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아 떨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능 화이팅 다음에 와 Sams millones л advisory Legends 아 아 네 앇